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한동안은 물가 인플레이션이 화두였는데 요즘엔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조금 더 부각되는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는 아니라면서 시장을 안심시켰는데 직후에 발표된 미국의 2분기 GDP는 또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투자자들은 다소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워낙 많이 내려서 지금부터는 사야 될 때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신중론도 여전히 강합니다.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최근에 주가가 슬슬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긴 한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산다면 언제쯤 사는 게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도 요즘 어찌된 일인지 돈 많은 미국인들은 은행 대출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만 늘어난 게 아니라 자산도 더 늘어나고 요즘이 오히려 돈 벌 시기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다는데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는 이 소식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밖 경제 소식들을 모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요즘 주식 시장이 슬슬 반등을 하면서 정확히 말하면 하락이 좀 멈추는 것 같으면서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야 되는 건가 아니면 또 이러다가 다시 떨어지는 건가 고민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최근에 이런 시장 움직임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다른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쭉 들어보죠. KB증권의 신동준 WMCIO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요즘 주가가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반등이면 반등이고 시원하지는 않으니까 조금 좀 그냥 기술적 반등 내지는 또 어떤 분들은 데드캣 바운스라고 합니까? 좋게 말하는 분들은 또 베어마켓 랠리라고도 부르죠. 약세장 속에서의 반짝 강세장. 7월 보통은 6월 말 7월 초부터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저희는 한 8월 초중순 정도까지가 아닐까 기로도. 요게? 네. 이런 흐름이. 그런데 뭐 글쎄요. 지금부터 얼마 안 남아서. 8월 초중순이면 바로예요. 맞습니다. 얼마 안 남아서. 다음 주까지나 갈까요? 이런 말씀이신데. 네.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여전히 드리고 싶고요. 일단 최근 반등이 왜 나오는가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경제 지표를 볼 때 명목 지표와 실질 지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낯선 표현일 텐데. 예를 들면 물가를 빼고 보는 게 실질 지표고.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사거나 할 때 금액을 거래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명목 지표거든요. 물가가 다 더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통 경제 지표를 발표할 때는 우리가 실질 경제 지표를 발표합니다. 실질 GDP. 오늘 아침에 발표된 것도 미국의 실질 GDP 아니겠습니까? 물가를 뺀 나머지 경제가 진짜 얼마나 좋은가를 보는 건데요. 작년에 비해서 햄버거가 몇 개 더 팔렸냐 그거죠? 맞습니다. 보통은 예를 들면 물가가 예전의 경우에 팬데믹 터지기 전까지는 물가 한 1%인데 물가를 뺀 성장이 실질 성장이 한 3%다. 그러면 명목 성장은 4%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명목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0, 1 이랬지 않습니까? 0%, 1% 그런 상태에서 굳이 실질 지표, 명목 지표를 가를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아시다시피 명목 성장률이 명목 8%다. 그러면 작년 팬데믹 전보다 굉장히 좋아졌네라고는 하지만 물가가 6% 올랐고 실질 성장이 2%밖에 안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물가가 오른 거에 대한 착시 효과가 좀 있는 거죠. 햄버거 매출이 10%나 늘었단 말이야? 잘했네? 그렇죠. 라는데 햄버거 가격이 20%가 올라 있어서 오히려 손님은 줄어들었다는.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명목 지표들이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경제가 진짜 나쁜 거 맞아? 이런 생각들을 좀 한 것 같아요. 그거의 대표적인 게 소매 판매예요. 소매 판매. 사람들이 소매점에서. 돈을 얼마나 썼냐? 썼냐? 뭐 이런 건데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또 소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매 판매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주유소 매출이 지난 5월 달에는 거의 6% 가까이 늘었고요. 6월 달에는 한 4% 정도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휘발유 가격이 5월에는 6%가 올랐고 6월에는 10%가 올랐거든요. 사람들이 기름 덜 넣었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맞습니까? 주유소의 매출은 늘었는데 이게 휘발유 가격이 오른 걸 감안하면 판매량은 감소했다는 거죠. 그런 얘기죠. 아까 햄버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드라이빙 시즌이잖아요. 미국의 휴가철인데 그거를 감안해도 지금 팬데믹 당시의 휴가철. 2020년도에 휴가철 보다도 지금은 위축되어 있는 소비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주유소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저러나 매출이 늘었으니까 네. 는 것 같죠. 영화관 사장님이 입장료 5만 원씩 받아 한 후에 손님은 줄었어도 아무튼 들어놓은 돈의 총량이 많아지면 많은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 그 주유소 사장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네인데 그 뒤에 숨어있는 소비 심리는 꽤 많이 얼어붙었다는 증거가 들어있다.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건을 떼올 때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될 거고 본인도 생활을 해야 될 거니까 거기 들어가는 돈은 훨씬 더 커졌겠죠. 똑같은 양을 사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남고 뒤에서 밑이 된 얘기가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여기서 비슷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명목 지표가 너무 좋아서 착시가 있었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실적 시즌이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실적은 물가를 빼지 않고 그냥 얼마 팔았어 이렇게 나오니까 햄버거랑 극장이랑 다 비슷한 상황이죠. 실적 지표는 꽤 괜찮다. 생각보다 경제 나쁘다고 하는데 성장률은 미국 1분기 성장률도 이미 마이너스였고 오늘 아침 발표된 2분기도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기업이익은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유통업체들은 실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우리 얘기했던 업체들 같은 경우도 재고가 몇 개나 맞는지 또 판매량은 몇 개인지 이게 중요하지 사실 얼마를 팔았느냐보다는 그런 유통업체 특히 그런데요. 미국의 실적 시즌에 보면 제일 먼저 보통은 금융업체들이 은행주나 이런 것들이 실적이 나오고 이어서 IT나 헬스케어가 나오고 마무리의 단계에서 유통주의 실적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금융업종들의 실적이 가장 먼저 발표된 금융업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나라도 되게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실적 시즌의 분위기를 괜찮은 것 같다. 예상보다 훨씬 더 낫다. 혹은 예상보다 그렇게 많이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이러면서 주가가 좀 잘 최근에 반등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또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실질 지표마저도 데이터가 나쁘니까 이제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겠네. 곧 멈출 수도 있겠네. 이렇게 또 연결이 되면서 그렇죠. 지난 약 10년간은 연준이 돈을 풀면서 주가가 올랐던 건데 연준이 돈 푼 이유가 경기가 나쁘니까 돈을 풀지. 그렇죠. 제발 경기가 좀 나빠져라 솔직히. 나빠는 생각들을 Bad is good이라고 네. 그런 생각도 투자자들은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 내용들이 최근에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8월 말씀드린 대로 8월 초중순까지 보는 이유는 8월 다음 달 16일, 17일 미국 기준으로 보면 유통주들의 실적이 나와요. 백화점, 인터넷 쇼핑 네. 할인점 뭐 이런 데들이 나오죠. 그래서 아마 다시 관심은 실질 지표로 진짜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미 이번 주 들어서 월마트가 제가 지난달에도 비슷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월마트가 실적 전망을 아주 대폭적으로 하향했습니다. 5월 달에 전망을 제시했는데 지금 석 달도 채 안 돼서 굉장히 많이 대폭 하향했는데 작년보다 한 10% 가까이 감소할 것 같다. 이익이. 이익이. 네. 그렇게 전망을 냈고 타깃이라는 소매점도 굉장히 5월 달 발표하고 나서 3주도 안 돼서 그때 전망을 크게 하향하면서 크게 미국 주가가 하락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구매도 줄고 마진도 줄 거다. 그렇죠.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소비자들이 구매량을 줄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좀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갑 닫고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미국의 실질 GDP 2분기 데이터도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해서 마이너스 0.9%였던가요? 전기 대비. 2분기 연속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 연결돼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물건이 양이 줄어드니까 매출은 늘어도 아까 양을 적게 가져가니까 내 점포에 쌓여있는 물건은 많이 소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고가 많아지겠죠. 재고가 좀 많아지겠죠. 그럼 당연히 생산을 덜하게 줄이겠죠. 주문도 좀 줄이고 그러면서 이제 재고가 팔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과정이 재고가 소진이 되면 이거는 물건을 만들어서 재고가 늘어날 때는 재고를 일부러 만들어내서 재고를 쌓는 거잖아요. 창고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GDP의 플러스 요인이에요. 생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팔리든 안 팔리든. 그렇죠. 2분기의 경우에는 안 팔릴 것 같아서 안 만들었고 안 만들다 보니까 쌓였던 재고가 빠져나가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줄긴 하는데 생산량을 기준으로 우리가 통계를 내는 GDP 같은 건 매우 낮게 나올 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고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은 GDP 성장에는 마이너스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간밤에 나온 미국 데이터들이 전형적으로 재고가 감소하고 생산이 줄고 기업의 투자가 줄고 이런 흐름들이 나온 거죠. 재고가 감소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더 이상 만들지 마. 쌓지 마. 할 때도 감소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자꾸 사가네. 쑥쑥 줄어드는 거 봐라 저 재고. 그럴 때가 양쪽 다 둘다. 전자 재고가 감소하는 건데 전자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뒤쪽에 있는 재고는 의도한 재고인 거죠. 그렇게 될 때는 더 빨리 생산이나 주문을 드리니까요. 전반적으로 이런저런 상황이 좋지는 않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분쟁도 어떻게 될지 모를 거고.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무기화하는 이러한 상황들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서 당분간은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동안 몇 년간을 과거를 돌이켜보면 주가는 경기 안 좋을 때 오르더라. 즉 위기가 닥치니까 연준이 열심히 돈도 풀고 그 돈의 힘으로 오르지. 경기 좋아져서 연준이 돈을 감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나빠지더라 주식시장은.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악재들이 더 남아있고 쏟아지면 물가도 오르는 것도 좀 잠잠할 것이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머니 사정이 나빠지면 열심히 구매하는 것도 줄이겠죠. 그리고 돈 떨어지면 취업하러 나올 테니까 인건비도 많이 안 오를 거고. 그러면 예전에 다시 불경기 때 돈 풀고 돈 푸니 주가가 오르는. 그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저께 fmc에서도 연준의 파월 의장이 곧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고. 이미 시장의 전망은 내년부터는 금리를 오히려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반영되고 있어요. 그만큼 경제가 안 좋으니까 곧 뭔가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팔기보다는 살 타이밍인 거는 맞는데. 과연 언제 살 거냐라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힌트를 오늘 드릴게요. 과거의 패턴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2008년 또 2018년 두 번 정도 주가가 한번 크게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그 과정에서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주가는 이익과 밸류에이션. 우리가 PER이라고 부르는 이 두 개를 곱한 거죠. 밸류에이션과 이익을 곱한 게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ER은 우리가 PER라고 부르는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것은 분 모의 시가총액을 놓고 분자의 이익을 놓고 순이익을 놓고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죠. 그렇죠. PER이 오면 시가총액은 천억인데 1년에 200억씩 이익이 난다는 뜻이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미래에 많이 벌 것 같은 기대가 생기면 PER을 높게 주고 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신, 유틸리티, 전력, 가스, 담배 이런 것들은 크게 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PER을 그렇게 높게 주지 않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익 전망과 밸류에이션, 이 PER을 둘로 나눠서 이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지에 답이 나오는데요. 기간이 어느 타이밍인지가 좀 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주가가 하락하는 패턴은 밸류에이션, PER의 고점이 먼저 나옵니다. 주가가 잘 오르는 과정에서. 주가가 잘 오를 때 당연히 주가가 오른다는 건 이익도 늘고 그러나 그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앞으로도 더 벌 것 같고 이러면서 두 개가 다 올라서 주가가 오르는데 둘 중에서 PER, 기대의 고점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이게 1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억 버는 회사가 지금 1,000억짜리가 됐는데 이게 1,500억, 2,000억이 됐는데 과연 이렇게 벌 수 있을까? 앞으로 이게 더 쉽지 않겠는데 그러면서 번 사람들이 이익 실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가라고 하는 건 실제로 그 회사가 버는 돈 곱하기 그 버는 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흥분 정도 기대 정도가 곱해지는 게 주가인데 둘 중에 뭐가 먼저 꼬꾸라지기 시작하느냐 생각해보면 기대가 먼저 꺾이고 흥분이 먼저 가라앉는다. 실적은 그대로인데. 더 먹을 게 없어 보이는 거죠. 이 정도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요즘 그동안 그래 왔죠? 이익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훼손되지 않았어. 체력이 괜찮아. 라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반등하는 최근처럼 베어마켓 랠리 혹은 데트켓 바운스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주가가 반토막 났는데 이익은 그대로네. 사야지. 라는 생각. 지난 몇 년 동안의 상승장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싸서, 쌀 때 사면 벌더라. 라는 학습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기가 슬슬 나빠질 것 같아. 라고 할 때 그걸 믿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이익이 잘 나고 있는데 무슨 경기가 걱정이니? 뭐 이러면서. 걱정하는 분들은 그 이익이 바로 꺾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나타나고요. 미국도 올해 벌써 4번 정도의 베어마켓 랠리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번 것까지. 이렇게 멀티플, 그러니까 PER의 고점이 먼저 나오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면서 드디어 이제 심리적으로도 좀 꺾이고 진짜 경제가 안 좋은가 봐. 라고 하면서 기업 이익도 고점이 나옵니다. 감소하기 시작한다 드디어. 그렇죠. 예상대로. 애널리스트들의 기업이익 전망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까 분모가 이익이고 분자가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이익이 확 꺾이면 PER이 오히려 높아져요. 그렇겠죠.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경기가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이 주가가 오히려 더 많이 하락합니다. 더 빠르게. 실적이 실제로 떨어지는 걸 보면 또 한 번 좌절하면서 주식 판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익이 감소하면 거꾸로 말했네요. 이익이 감소하면 어떻게 보면 주가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분모인 이익이 감소하니까 분자인 전체 주식 자체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 뭐라 그러죠? PER PER 자체는 좀 괜찮아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보면 오히려 분자에 있는 가격이 더 빨리 하락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PER이 계속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나요. 이럴 때 보통 투매 혹은 항복성 매도 그래서 이게 이익이 줄면 당연히 PER이 오히려 더 싸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이 싸지는 효과가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익이 나빠지는데도 기대가 더 빨리 꺾이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면서 투매가 나오고 이 투매가 나오면서 보통은 주가가 바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럴 때 멀티플이 먼저 바닥을 찍고 아까 PER이 먼저 바닥을 찍고 이익이 꺾여서 쭉 내려가다가 이익과 PER이 같이 내려가다가 PER이 먼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기미가 보일 때 드디어 주식이 저점이 나오는 거죠. 보통은 전형적인 저점 패턴이에요. 정리를 하면 주가가 떨어질 때는 처음에는 기대감부터 사그라들다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실제로 실적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렇죠. 기대감도 죽고 실적도 죽으니까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패닉인데 그게 그 장면이 펼쳐지고 나서 이른바 곡소리가 좀 나야 그렇죠. 그 다음부터 반등하는 게 지금까지의 패턴이었다는 말이죠. 네. 그런데 그 반등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정부가 경기를 재정정책을 쓴다든가 그렇겠죠. 통화정책을 부양해 준다든가 이러면서 보통은 반등이 나오고 그런 경우에 이익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익은.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큰일 났나는가 싶어서 그때부터 들여다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반등 초기에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주가는 반등하고 기대감은 있는데 실제 기업들이 돈을 못 벌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게 연속성이 있겠어. 이거는 진짜 아니야. 오히려. 진짜 주가가 반등하는 게 아니야. 이익이 돌아서야 진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 연속적으로. 이익 확인하고 주식 사야 돼.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 오를 땐 저거 오로지 낙관론자의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야. 라고 하면서 또 애써 부인하면서 주가 반등을 좀 놓쳐요. 그런데 보통은 그때 저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점이 나오지 않더라도 크게 저점이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익 전망이 급락하면서 주가가 같이 폭락하고 투매가 좀 나오는 과정에서 멀티프리 아까 PER이 어떤 요인이든지 간에 기대가 올라오면서 조금 먼저 반등하는 이런 패턴이 보였을 때 주식을 사는 것이 아마 거의 무릎 아래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우리 예전에 주식시장에 사계절이 있어라고 말할 때 이익이 감소하는데 기대가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주가 주식시장을 우리가 금융장세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이익까지 따라 올라가면 드디어 실적장세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PER 고점은 이미 미국은 올해 1월에 확인이 됐고 우리나라는 작년 중간에 아주 특별하게 톡 튀어나온 거 빼면 작년 한 7월, 6월 그 정도가 고점이었고요. 이익 전망은 미국이 드디어 7월 첫째 정도부터 첫 주 정도부터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밋밋합니다. 한국은 한 5월, 6월 정도부터 약간씩 내려가기 시작했고요. 꺾이기 시작했다. 그런 걸 감안해보면 아직은 조금 이익 전망이 본격적으로 꺾이면서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상태는 한 번쯤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올해 겨울 전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타이밍을 좀 보시면 좋겠고 아직은 이르다. 기대감도 꺼지고 실적도 꺼져야 되는데 지금은 기대감만 꺼진 상태고 실적도 슬슬 꺼지고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신동준, KB증권, WIMCIO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2부로 이어갑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기 쉬운 나라밖 경제 소식들을 꼼꼼하게 모아서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당 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해외 경제 뉴스들을 쭉 보면 미국의 부유층들이 요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도 관심거리가 될 텐데 오히려 이런 위기가 기회라고 계속 용기 있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는 네. 그 결과가 성공일지 실패일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들은 요즘 그렇다. 이런 통계가 발표됐나 봐요. 네, 저도 이제 외신들을 쭉 보다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들여다본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기사들의 결론은 그래서 미국 부자들은 아직 별로 겁을 먹고 있지 않다는 걸로 보인다. 이런 게 결론이에요. 그 근거가 몇몇 은행들의 부유층 고객들의 대출 상황 통계를 보니까 올해 2분기에도 1년 전보다 대출 잔액이 20에서 30%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적어도 미국의 부유층들은 요즘 같은 경제 상황이 잠깐 이러다가 마는 거지 불경기에 본격적인 시작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불경기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이제 대출을 더 받지도 않고 이미 받은 대출도 이자가 비싼 것부터 갚아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미국 부유층들은 정반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더 사기도 하고 주가가 내리면 갖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더 받아서 주식을 더 사기도 하고 아무튼 주가나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쪽에 과감하게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게 미국 주요 은행들의 통계에 나타나는 이런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주가는 많이 내렸고 앞으로도 오히려 전망이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고 주택 가격도 이제 슬슬 꺾인다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고 미국에서도 그런데 부자들은 용감하네요. 용감하니까 부자인가요? 아니면 왜 그렇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동안 주식 가격은 계속 오르기만 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주가가 많이 내렸지만 투자자들 특히 부유한 투자자들은 이미 주가가 충분히 내린 것 같고 앞으로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결과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불패론을 여전히 믿는다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뭐 우상향할 거다. 주택이나 주가나 이런 믿음을 투자자들이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대출을 받아서 산다고 해석한다. 네. 다른 한편에서는 주가가 내릴 것 같아서 작년에 주식을 팔았는데 잘 팔았네요. 네. 작년에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올해는 그렇게 거둔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차익도 컸으니까 세금도 많겠죠. 그래서 그 세금을 내느라고 대출을 늘려받은 게 아니냐 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라면서요. 세금 내려고 대출을 받아요? 이게 되게 좀 전략적인 건데요.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고 대출 받는 건 아니고 은행 예금을 찾아서 세금을 내도 되긴 하죠. 그런데 지금은 자산을 사야 할 시기니까 이 사람도 기준에서는 세금도 집에 있는 돈으로 낼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내고 집에 있는 돈으로는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현상이 지금은 주식이나 집을 팔아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사야 하는 기회라고 적어도 미국의 고소득층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단편이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죠. 이들의 선택과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을 텐데 다만 사람은 그동안의 경험과 믿음을 바꾸기가 참 어렵다라는 걸 또 보여주네요. 지금 이 고소득층들, 부유층들은 최근 10년간 이런 신념을 갖고 돈을 벌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 조정이 올 때마다 더 사야지, 더 사야지 하면서 돈을 벌어온 분들이라 이번에도 그럴 거야 하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계시는데 맞을지 틀릴지는 좀 지나쳐봐야 되는데 상황은 그렇다는 거군요. 재밌네요. 다른 뉴스 하나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 생산 여력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추가 증산을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해도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사실 이거는 지속적으로 드문드무 나왔던 얘기인데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에서 얼마나 더 석유를 퍼낼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사우디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죠. 그러면서 의심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달에 G7 회의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귓성말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있잖아요. 미스터 바이든. 내가 아랍에미리트, UAE 대통령한테 들었는데요. 자기네 나라는 석유 생산 능력이 최대에 이르렀다고 하대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추가 생산 가능 물량이 알려진 게 하루 200만 배럴인데 그게 아니라 15만 배럴 정도밖에 추가 공급을 할 수 없대요. 앞으로 6개월 정도는 이런 상태가 지속될 거라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더라. 이런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디서 들었어? 이런 반응.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UAE는 오펙에서 유일하게 석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국가로 인식이 되어 왔는데 언제든지 맞먹으면 증산할 수 있는 나라. 그렇죠.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거의 청천명력 같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했을 때도 사실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 가장 가져가고 싶었던 이야기는 빈살만 왕세자가 좋습니다. 추가 생산하겠습니다. 유가 내리는데 좀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런 화끈한 얘기였는데 추가 생산에 취했자도 못 듣고 왔죠. 사우디의 추가 공급 약속을 받고 와야 사실 미국에 돌아가서 대통령이 유가 잡으려고 계기를 마련했다 하면서 이제 좀 중간 선거를 위한 지지율도 좀 올라가고 그럴 텐데 못 들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전 세계 석유 생산량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클 텐데요. 네. 이 사우디가 미국 그리고 러시아와 함께 3대, 일일 산유 국가에 들어갑니다. 순위로는 세 번째로 생산량이 많은데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생산해서 자기들이 소비하는 게 많아가지고 원유 수출 규모로 따지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 1위입니다. 2위인 러시아의 2배예요. 전 세계 석유 수출은 무조건 사우디가 1등이다. 사실은 자기 국민들은 많지 않으니까. 네. 더구나 사우디의 원유 채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서 가격 경쟁력도 높고 그래서 사우디가 증산을 많이 해줄수록 국제 유가를 내리는데 도움이 되죠. 오펙이 공개한 보고서 내용을 하나 보니까 오펙 회원국에서 생산 준비를 마친 신규 유정의 개수가 지난해 2011년 약 1,500개로 1년 전인 2020년보다 280개가 줄었어요. 이게 2017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만 따졌을 때는 지난해 300개가 좀 넘는데 1년 새 이게 150개, 절반이 줄어든 숫자래요. 생산 준비를 마친 신규 유정, 아파트로 치면 신축 아파트. 그렇죠. 숫자가 급격히 줄고 있다. 사우디에서.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추가 생산 능력이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은 정확한 답은 사우디 왕족만 알겠죠. 다만 언론에서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추정을 좀 해봤을 때 사우디가 현재 생산 상한선을 낮추고 있는데 장부로 따져보니까 하루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원유가 1,200만 배럴임에도 실제로는 이보다 한 150만 배럴 정도 부족한 양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모하메드 빈살마 왕세자가 2027년까지 하루 1,300만 배럴로 생산량을 늘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도 그 이후로는 생산 능력이 더 안 될 거다라고 말한 바가 있기도 합니다. 외신에 인용된 업계에 오랜 관계자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사실은 1,100만, 1,200만 배럴이 가능이나 할지 모르겠다. 이런 의문이 있죠. 사실 이렇게 제가 1,100만, 150만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지금 이 러시아 제재로 러시아산 석유 빈 곳, 구멍난 곳을 대체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량이 한 260만 배럴 정도 돼요. 260만은 어디서 더 캐야 되는 건데. 그런데 평상시에 1,200만 배럴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실제로는 그거보다 150만 배럴 정도 부족한 양이 생산되고 있으니까 이걸 채우기에는 좀 여전히 부족한. 사우디가 그걸 채워주면 좋겠는데 사우디도 우리도 지금 페달 열심히 받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예를 들면 사우디도 우리도 캐 보려고 보니까 땅의 원유가 얼마 안 남았네요. 이 솟아오르는 힘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도 되게 걱정입니다. 그런 건가요? 이게 사실 그런 거는 아무도 모르는데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결국에는 수요 예측의 불투명성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우디 입장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석유 수요가 이만큼 더 증가하겠지라고 확신하기가 어려우니까 요즘에 기후변화 때문에 석탄이나 석유 소비 줄이자 하는 상황인데 캔이 나중에 가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석유를 새로 캐는데 수십억 달러를 쓰는 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계산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본인들도 입장에서도 탈석유 경제체제 구축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 다른 산업에 큰 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로 투자자들도 투자를 꺼리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전 국민이 다 5층 이하에서 삽시다라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데 우리 보고 지금 신축 아파트 지으라고? 10년 후에는 어떡할 건데? 라는 이야기를 사우디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친환경주의자 바이든이 좀 항복을 하세요. 라는 얘기네요.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석유 시대가 다시 시작됩니다. 라는 말을 당신 입으로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못 믿어서 생산시설 추가 투자 못하겠다. 아쉬운 쪽에 알아서 해라. 라는 메시지 같기도 하고. 미국 대통령도 되게 힘든 직업입니다. 요즘 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소식. 이것도 재밌는데. 뉴질랜드가 나라 이름을 바꾸려고 한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아오테아 로아로 바꾸려고 하는데. 아오테아 로아. 아오테아 로아? 네. 뉴질랜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뉴질랜드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뉴질랜드 하면 1번 키위, 2번 마오리족. 네. 맞습니다. 그 정도? 네. 마오리족. 이 아오테아 로아라는 말이 바로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 언어예요. 뜻을 풀이를 하면 길고 하얀 구름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게 뉴질랜드의 별명이자 또 다른 이름인데. 의회의 소수당인 마오리당이 지난해 국호 개명 청원을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7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질랜드 의회가 이 안건을 의회에서 의결하거나 아니면 국민 투표에 붙이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요. 아오테아 로아라는 이름은 전해져오는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데 뉴질랜드를 처음 발견할 때 사람들이 타고 간 카누, 이 배의 이름이라는 얘기도 있고, 뉴질랜드를 발견한 마오리족의 아내가 뉴질랜드 남섬의 만년설, 그걸 멀리서 보고, 어머, 저거는 길고 흰 구름이에요. 산 꼭대기에 눈이 아니라. 네, 섬이 아니니까 구름이니까 내리지 마세요 하고 말렸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상륙을 시도한 결과 뉴질랜드를 발견했다더라. 그 계기로 이름을 길고 흰 구름으로 지었다 하는 이야기가 또 있고, 또 하나는 뉴질랜드를 발견하기까지 길고 흰 구름이 선원들을 인도해서 이름이 아오테아 로아다, 이런 여러 가지 전설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아리랑 같은 그런 뉘앙스에,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런 뉘앙스의 단어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게 뭐 사실 아오테아 로아, 우리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마오리족 그대만의 언어가 이제는 아니라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매우 친숙한 단어예요. 아오테아 로아? 네, 이미 수십 년간 뉴질랜드 집회나 여권, 아니면 정부 문서에도 아오테아 로아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집회에 뉴질랜드 밑에 아오테아 로아 이렇게 써 있어요. 지난 5월에 그리고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회담 후에 발표한 공동성명서에도 아던 총리 직함을 아오테아 로아 뉴질랜드 총리 이렇게 표기한 바가 있어요. 아, 그래요? 뉴질랜드 안에서는 이 아오테아 로아를 사실상 나라 이름으로 그냥 변기하는 경우도 많은 모양이군요.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총리실에서는 아오테아 로아를 널리 사용하는 것은 환영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국호를 변경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선을 긋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청원은 사실 2019년에도 있었어요. 당시 정부의 공식 답변이 국호를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지만 두 이름이 사실상 같은 위상,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 인정한다,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죠. 뉴질랜드는 아오테아 로아로 나라 이름을 바꾸자는 분들과 그래도 뉴질랜드 쓰지 뭐, 아오테아 로아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우리가? 라는 쪽으로 나눠져 있나 봐요. 네, 안 그래도 이거를 계속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최근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지금의 나라 이름인 뉴질랜드를 계속 유지하기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오테아 로아라는 명칭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아오테아 로아, 뉴질랜드 이렇게 바꾸는 것에 동의하는 응답은 전체 한 4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압도적인 차이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뉴질랜드가 이제 관광업이 주력인데, 나라 이름 바꾸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내고 있어요. 뉴질랜드라는 말이 국제적으로 확립된 강력한 브랜드 때문이다,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를 코리아로 바꿔서 불렀는데, 다시 고려로 바꾸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기도 하고. 우리나라 이름을 다시 조선으로 바꿉시다 하는 것하고도 비슷하고. 근데 왜 그러자는 겁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뉴질랜드 안에서도. 그렇죠. 뭐 국가의 정체성 강화하고 땅의 원래 이름 되찾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뉴질랜드라는 이름이 1642년에 섬을 처음으로 발견한 네덜란드인, 아벨타즈만이라는 사람이 붙인 이름이에요. 아, 외국인들이 붙인 이름이다, 그냥. 네, 네덜란드에 12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 젤란트라는 주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젤란트라는 의미로, 뉴 젤란트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꼭 이제 유럽 사람들은, 꼭 자기 본국이 지역명을 따다가, 앞에 뉴만 붙여서 지명을 붙이는 일이 좀 흔한 것 같아요. 뉴 잉글랜드. 영국의 요크 지방에서 와서 미국 땅에 만든 게 뉴욕크라면서, 뉴욕. 네, 뉴올리언스, 이런 식인 거죠. 뉴질랜드라고 지어서 된 거라서. 네, 근데 요즘은 사실 이런 뉴질랜드처럼 식민지 흔적을 좀 지우고, 본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국호를 바꾸는 게 추세인가 싶을 정도로, 나라 이름 바뀌었다는 뉴스, 우리 자주 접하잖아요. 가장 우리가 최근에 접한 게 바로 터키. 터키, 뭐라고 바뀌었죠? 트리키에라고 이제 불러야 되죠. 터키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아시겠지만, 칠면조에 뜻하기도 하고, 9어로는 겁쟁이, 실패, 이런 부정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공식 설명이긴 한데, 사실은 에르도안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터키의 좀 민족주의를 자극해가지고, 다시 지지자들을 모아보려는 전략이라는 게 좀 설득력이 더 있죠. 터키가 트리키에로 바꿨고. 네. 그 트리크라는 말이 용감한, 용감한 민족 이런 거라서, 트리키에는 용감한 민족의 땅, 이런 뜻이 됩니다. 원래 트리키가 다시 터키가 된 거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렇겠네요. 우리가 다시 고려에서 코리아 됐다가, 다시 고려로 가자. 그런 얘기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2018년에는 남아공과 모잠비크 사이에 있는 스와질란드가 있거든요. 그런 나라가 있는데, 에스와티니로 나라 이름을 바꾼 적이 있어요. 에스와티니. 네. 의미는 똑같이 스와티족의 땅, 이런 뜻이거든요. 스와질란드는 식민지 시대의 영국인들이 붙여준 이름이기 때문에, 식민 통치의 잔재를 청산하고, 스위스와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국호를 바꾼 바가 있고. 스위스 랜드하고 스와질랜드하고 헷갈린다. 네. 그리고 이거는 나라 이름은 아닌데, 지난해에는 바베이도스라고, 베네수엘라 위에 있는 제주도보다도 작은 섬나라가 있거든요. 미국 가수 리한나가 바베이도스에서 태어났어요. 이곳이 196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에도 영연방으로 남아있었는데, 지난해 영국 여왕의 그늘을 벗어나서, 입헌 군주국에서 공화국으로 전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곳 역시 과거 식민지, 노예무역 시대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바꾸게 됐죠. 바꾸면 바꾼 걸로 불러주는 게 예의인가 봐요. 예의겠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뉴질랜드는 국민투표를 할까 말까를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검토 중입니다. 하게 될 수도 있고. 아오테아로아. 아오테아로아. 기억하고 있다가 가서 뉴질랜드에 가서 써먹으면 반가워하는 그런, 오, 아리랑. 굿. 이런 느낌. 해담 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릴 거고요. 그 사이에 일요일 아침 7시 5분에 저희가 마련한 손에 잡히는 경제 주간 하이라이트도 다시 들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월요일에 뵙죠.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감사합니다.